안녕하십니까. 빡빡입니다. 오늘 승기를 확 나가 한자 찌꺼립니다. 여기는 그렇죠. 김해 장류에 위치한 창선에 짓기다시가 참 멋지게 나옵니다. 피조개, 꼬막, 해파리, 모듬에 이렇게 쫙 나옵니다. 장류에서 최고의 맛집이죠. 오징어 빡빡이는요. 오징어 신고 빡빡이는 오징어를 별로 안좋아합니다. 맨날 오징어 때문에 스스로서 받고 그래서 별로 안좋아합니다. 술이 많이 돼 빡겄네요. 오늘의 오늘의 술 대서 맥중테라 여기가 핫하죠. 여기가 자버한 사람의 시그다시 멋집니다. 여기에 창선에 짓 이거 보이죠? 창선에 짓. 김해실, 장류동에 위치한 창선에 짓. 멋집니다. 시원하게 먹고 오늘 막 편안하게 먹고 갈갑니다.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서워도요. 술하고는 안되는게 아니요. 하여튼 멋진 맘 되시고요. 한잔 짓거리실 때 김해 제청동 아 김해 장류동에 내가 창선에 짓. 창선에 짓 모시면 멋집니다. 감사합니다.